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워킹, 즉 인터넷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그리고 IP 주소의 형태, 그리고 DNS, 서브넷까지 보게 될 겁니다. 인터넷 워킹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윈도우즈나 스마트폰에 모두 다 TCPIP 프로토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TCP는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OSI 7 레이어에서 전송계층에 해당했고요. IP는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했죠.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이 된 거예요. 즉 인터넷을 하려면 적어도 주소와 전송 방식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인터넷 서비스는 따뜻다,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파일을 송수진할 때 쓰고요. 텔렛은 텔레네트워크예요. 원격지에 있는 애랑 연결되는, 그래서 통신망에 있는 원격지에 컴퓨터와 연결하는 아이고요. 유즈넷은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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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따따따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카페 또는 요즘으로 치면 뭐가 될까? 카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렇게 커뮤니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키는 FTP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FTP에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툴이고, 전자우편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이거 시험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텔레카 파일 전송 이거 기억하시고요. 인터넷 주소 체계는 하나의 옥텟은 8bit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IP버전4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IP버전4는요, 총 몇 개? 네, 네 개의 그룹으로, 각 단위는 8 옥텟이에요. 8bit에요, 8bit. 그러니까 2에 8승이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 옥텟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왜 옥텟이냐고? 8bit로 구성되어 있어서. 됐죠? 자, 현재 IP버전4 쓰고 있고요. IP버전6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단계는 이제 지났고, 두 개를 병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P버전6는 IP버전4의 인터넷 주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가 됐고요. 이제 IP버전7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부족하대요. 128bit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를 넘어가는 숫자일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부족하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연결되는 게 아니죠. 또, 댁 내에 조명 하나하나에도 다 인터넷 IoT 기술 적용해서 넣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IP버전4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8bit 4개 구성이 되니까, 48이 32bit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32bit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서, IP버전4는 얘네는 클래스로 구분을 해요. A클래스는 대형기관, B클래스는 중형, C클래스는 소형기관이고요. C클래스가 여러분들 댁 내에 있는 공유기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하니까, 그냥 C클래스 하면 255대까지 컴퓨터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254라고 되어있죠? 254가 맞긴 해요.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트 주소 하나랑, 네트워크 주소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해가지고, 얘네 두 개 빼고, 256개 중에 254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하고, E클래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시험 문제는 C클래스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기본 단위의 클래스가 C클래스이기 때문에. 자, 서브넷 마스크는요. 우리가 C클래스를 딱 하면, 컴퓨터 개수가 몇 대까지 가능하다고요? 240, 좀 아까 몇 개였냐? 254지 이제. 254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걸 다 쓰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뭐 학교나 회사 같은 데 보면, 한 실에, 학교 컴퓨터실에 보통 30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컴퓨터실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30, 30, 30 해가지고, 90개의 IP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요. 이렇게 10단위로 받지 않고요. 2의 승수배로 받아요. 그래서 IP를 받을 때는 보통, 32개, 24개, 128개, 또는 256개, 이런 단위로 배우게, 할당을 받습니다. 이거는 각각 통신사, 기관통신사업자에서, IP를 할당을 해주게 되고요. 이거보다 작게, 뭐 24개, 또는 중간에 잘라가지고, 48개, 이렇게도 쪼개서 주긴 하는데, 기본 단위는 이렇게 주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우리 학교에다가, IP를 총 컴퓨터에, 256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컴퓨터실에는, 30대만 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네트워크를, 구액을 나눌 거예요. 구분할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분할 거예요. 이게 바로 서브넷 마스크예요. 하위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에서, 하위 네트워크를 구분할 때 쓰는 게, 서브넷 마스크고요. 이게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정보처리에는,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자동화에도, 아주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브넷 마스크가, 전체 범위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 전산실이나, 또는 사무실이 100개다 그러면, 각각 사무실들을, 네트워크로 구획하기 위한 거예요. 256개 받았으면, 여기는 몇 개 할당하면 돼요? 32개씩 할당해주면 돼요. 왜? 단위 자체가 이렇게 때문에. 그 이유는 뭐라고? 이진수 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개씩 이렇게 할당해주면 되는 거다. 그때 할당해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서브넷 마스크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IP 클래스별 서브넷 마스크는, 맨 뒤에 0으로 주면 돼요. 마스크라고 하는 게, 지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55, 255, 255, 255,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 네트워크에는, 컴퓨터를 한 대도 연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32개 연결하고 싶으면, 255-32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3 나오고요. 2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223 이렇게 하면, 이 네트워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55에서 233까지의 대역에 해당하는, 32개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할당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C 클래스는 0이니까 어떻게 돼요? E 클래스의 서브넷은, 총 256대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 구획할 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DNS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일반적으로 네이버의 서버 주소는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233, 뭐, 16에, 0에, 2, 이렇게 숫자로. 그럼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할 때, 네이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거 치고 들어갈 거야? 아니죠. 네이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어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죠. 이걸 중간에서, 맥의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여기에 DNS 헤더 플래그 필드가 나오는데, 모르셔도 돼요. 한 번 출제를 했어요. 그냥 간단히 DNS라고 하는 거는, 숫자 IP 주소, IP 버전 4는 숫자지만, IP 버전 6는 또, 16진수야. 16진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못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해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실제 IP로 변환을 해서, 그것으로 접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렛, 서브넷 마스크, 이거 기억하시고요. 클래스,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